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35번째 시간이구요 일전에 이제 2차전지 섹터 장비를 좀 다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좀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섹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뭐 하나 기술 뭐 이노메트리 뭐 엠플러스 저 대부분 좋은 흐름들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나인테크 까지요 오늘은 한번 더 좀 가져와 봤구요 특히나 뭐 물론 제가 얘기 되면 전 달리는 말에 타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기술적으로 좀 부담 없는 가격이 있구요 장기평선 좀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좀 선별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가지 기업일 텐데요 하나는 2차전지 이제 활성화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른 한가지 기업은 이제 친환경차는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주행거리 잖아요 그쵸 그럼 차량이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이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이제 모빌리티 뭐 자동차 움직이는 수단을 다 포함해서 총칭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좀 실적이 터널하운드 됐구요 그런 실적 터널하운드 분위기가 23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좀 두 개를 좀 가져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소재 쪽이 워낙 좀 잘 갔기 때문에 양극재, 폐배터리, 응극재, 분리막 전에 안 갔던 기업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기업 중에서도 잘 간 기업도 있구요 아직 장비 기업 중에서 덜 간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을 좀 가져와서 오늘 준비한 기업들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황금 주도주 첫 번째는 이제 A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구요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와 이런지 SK온과의 어떤 관계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 회사한테는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고온 가압한 충방 전기를 좀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강의가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특히 IP 설계 관련된 기업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도체 얘기 드릴 때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도면대로 만드는 회사 파운드리죠 그리고 잘 만들어든지를 후공종 테스트하는 회사 오사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친환경 차를 탄다고 한다면 전기차로 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에서 이 전액에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음극과 양극을 왔다 가는 과정에서 그 배터리 셀이 충전도 되고요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된다는 것은 전기차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전하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후공종에 대해 활성화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배터리 셀이 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오사트 기업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크고 가는 과정에서 친환경 차의 비중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놓고 본다면 그 모든 산업군이 다 좋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직 안 간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쪽에서 활성화 공정 그 부분들 충방전 테스트를 해가지고 배터리 셀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하는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프로에 대한 신규 수주액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 그렇죠 막대그래프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3개년에 대한 해당 수주 잔고를 작년에 다 걷어냈어요 결국 수주 잔고가 많다는 것은 아직 돈으로 받지 못한 선수금이 많다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선수금이라는 건 부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부채라는 건 앞으로 이제 받을 돈 좀 다시 얘기 드려서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부채로 잡혀 있긴 하지만 뭐 이 부분이 100% 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얘기 들어서 수주 잔고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매출액을 인식했다면 회계적으로는 1년 동안 한다면 이 회사는 계속 800만 원씩 그렇죠? 8천만 원씩 매출을 계속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봤을 땐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건 앞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출액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티엄 셀스 이 부분이 이제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미국의 합잡서입니다 1공장 2공장부터 지금 수주 잔고를 잘 밟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밸류 체인이 있는 A프로라는 기업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대한 수주 잔고도 높은 상태인데 작년에 수준자가 높아졌고 그러한 부분들이 기조가 올해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수준가 계속 높아지고요 결국 그 뜻은 미래에도 인식할 수 있는 매출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북미 투자 계획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발의한 IRA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와 미국에 있는 북미 투자와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괴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GMA라든지 혼다 세계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친환경차에 대한 출시를 계속 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들에 있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다 투주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A프로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 중 하나는 분기 실적에서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분기 2분기 적자 기업이었죠 사실 저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매우 좋지 않은 기업이라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수익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에 대한 실적 패턴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연간 실적은 23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 IRA라는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매우 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중국에 대한 기업들이 굉장히 배제되는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사가 북미 시장에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사이익 쪽으로 동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두 가지 모멘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서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들 경쟁사가 미국 정책에 의해서 제약이 되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그리고 재무안전성 지표들 보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요 제가 장전에 오존 브리핑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뉴욕 증시 간반에 있었던 이슈들 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민감하긴 하지만 환율과 유가 동향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강하다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미국이 진축을 강하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유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중국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도 같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가지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갈 텐데요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중에 좀 저랑 실시간에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일 텐데 채널 추가해 주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 지금부터는 좀 실적을 좀 검증해 나갔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좋은 실적을 걷어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2차전지 쪽을 좀 돈을 벌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존 사업부에 좀 돈을 벌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년에 적자, 21년에 적자 기록했고요 20년에 흑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22년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유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은 22년 실적 기준으로는 21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이지만 적자 축소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4분기, 3분기 실적 흑전하면서 적자를 줄여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분위기를 봤을 때 올해에는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2019년 좋았던 영업이익보다 더 큰 폭으로 좋은 실적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2019년 대비해서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기조, 수주장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높아졌다는 건 그리고 23년에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8년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100%가 좀 넘기 때문에 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라는 엄청난 큰 이 파도 물결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회사들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과 수익성 높고 본다면 유보율 나쁘지 않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사실 더 안 좋은 기업도 많을 텐데 동사는 130% 정도 양호한 수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넘어도 좋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 그래서 괜찮고요 결국 동사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비나 어떤 신주인수 검사체라고 얘기하는 비터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 회사가 벌고 있는 돈으로 자생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잘 펼쳐 나가고 있다 성장에 대해서 그림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은 지표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물론 최근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PER 밴드가 앞으로 어떻게 좀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직 바닷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PBR 밴드도 한 적정 가치 부근에 있긴 하지만 성장성에 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PER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2만원 정도 보수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 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올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안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잘 접근하셔야 될 텐데 그런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 코드 통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R 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이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똑같이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좀 자랑자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는 명신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사실 모 회사는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회사가 명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막대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 똑같은데 다른 상대적으로 북미 BV 선도 고객사가 있죠 테슬라 기업이고요 테슬라한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동사가 가장 잘하는 게 차량 경량화에 대한 핫 스태핑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고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차량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동사에 대한 매출액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만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판매량이 많이 될수록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들에 대한 기업들 그 기업에 있는 실적들은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보여준 실적 대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의 힘은 사실 미약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미약함이라는 건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 회복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도 보여줄 실적 성장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 코스피 200 평균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분석 위치를 한다고 한다면 창기 평선에서 지지 잘 받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수 있는 힘과 부분들도 같이 응축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수 따라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은 끝나고 2차적인 상승의 힘은 결국 실적에 수렴된다고 얘기 드릴 텐데 결국 올해 당장 1분기 실적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이제 제지 관련 섹터 얘기를 드렸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원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펄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사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운반비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매출액에 대한 외형성장보다는 원가가 낮아짐으로써 수익성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같 것 같고요 플러스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결국 수출형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벌어오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누릴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어떤 EV 자동차에 대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물론 현대차가 이번 주에 화성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증설한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급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주가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후행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1년 4분기 때 운반 보관료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이 16%나 된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4분의 1 정도 내려왔다잖아요 결국 이 뜻은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뜻일까요? 매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매출액은 더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클럽 가입도 했고요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원가는 낮아지고 이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수익 레버리지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무게 중심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매우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21년 매출액 1조클럽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수익성 회복했습니다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 핵심은 주행거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충전을 했을 때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간다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할 텐데요 거기 차량 경량에 해당되는 스태핑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명신산업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산업이 중요한 이슈들을 넘기면서 매출액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적 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접점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 때문에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바로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또 노란톡에 들어오는 장중에 좀 저랑 좀 액티브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명신산업에 대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 영업이 괜찮았어요 660억 정도 21년에는 성장을 못했죠 22년에 실적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액도 매우 크게 성장했고요 거의 40% 넘는 매출액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21년 대비해서 2배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1년에 5% 정도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고작 3% 밖에 올라가지 않았네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매출액이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더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22년 매출액에 21년 영업이익을 적용하게 된다면 높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텐데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건 운반 보관료가 그렇죠?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22년에 회복했고요 그러한 어떤 기조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액은 한 28% 그리고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60%씩 뭐 이 부분은 순이익이라는 건 사실 순이익에다가 주식수를 나눈 게 EPS고요 그렇죠? 주가를 EPS으로 나눈 게 퍼기 때문에 그렇죠? 멀티풀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순이익이 당연히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수익성이 좋아질수록 주가가 그대로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 기업으로서 매력적인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부채비율에 500% 가까이 높았습니다 많이 낮아졌고요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로 140% 정도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은 1300% 2018년 돈도 못 벌었기 때문에 낮았는데 유보율은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유동 비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년에 120% 21년에 130% 작년에 150%까지 결국에는 이 뜻은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유동 비율이 100% 언더였지만 많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높아졌고요 어떻게 보면 오버행 이슈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다 이미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하방 사이드보다는 좀 업사이드가 많은 기업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PR 밴드와 PBR 밴드를 좀 볼 텐데요 그렇죠? PR 밴드 기준으로는 좀 아직도 바닷건 밴드선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밴드선 최하단에 좀 위치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길게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 드렸던 이유는 시가총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임이 좀 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2만4천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소재 쪽을 좀 못 다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좋은 기업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노란통이나 채널을 좀 올려 드렸을 테니까 오셔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채널 추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QR코드 방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찹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문자 받으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는 게 사실 핵심일 수도 있을 텐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뭐 얘기 드렸던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슈팅과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대형주도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요 중소형주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될 겁니다 거기서 좋은 기업들 잘 찾아가시는 전략들 세워서 꼭 좋은 계좌 성과물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